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! 8시간 지나가면 그러면 앞서서 오늘의 영상은 잘못 확인해보세요 지금부터 Appreciate it! 오늘은 정말 이름도에 대해서 4분의 4분을 소금 rigurir 1타 가루 2분이 넣어주세요 다진마늘 2분의 2분을 넣어주세요 이 foamy을 하는데 새우 제거 τη그라 마늘 통한 새우 깨 토마토 소금 3점 , 2, 3, 6, 7, 0 1, 2, 3, 4, 5, 60, 0 다사다 다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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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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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